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제일 먼저 한 범죄가 원망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원망하는 이 죄를 범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숙이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숙이 10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행진을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행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행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떤 싸움이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민숙이 10장 11절에서 1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점검하게 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제2년 2월 20일에 제2년 2월 20일이면 1년 2개월 되는 20일째에 이제는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요아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게 일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죽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해중으로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군대대로 개수하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년 2개월 되는 첫날에 모세게 남자의 수를 개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개수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나가면서 가난족석들 가서 싸우고 아말레카도 싸우고 하는 일들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개수된 것은 20세 이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싸움에 나가서 힘을 쓸 만한 사람 이제는 알만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 2년 2월 1일에 1년 2개월 되는 첫날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개수하고 오늘 민숙이 10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년 2개월 20일이 되는 때에 이제는 출발하게 됩니다 민숙이 10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제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금하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순이 신의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강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민숙이 1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와의 더러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더러시고 진노하사 여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시며 자 원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은 원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원망한 이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팍팍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큰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그들이 제일 먼저 범한 죄가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민숙이 11장 1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여와의 더러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와께서 더러시고 진노하사 여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시며 자 원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라셨다 이 말입니다 아 이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이때가 아닌데 이것보다 더 훨씬 전에 원망했는데 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원망한 사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한 사건은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여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고 상처나지 이와 같은 신이 없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구원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받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오렌조서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망을 해도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때는 그렇게 원망을 할 때 죽이지 않고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민숙이에서는 원망한다고 짐 끝에 불이 붙어서 사르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출입기 15장에서 17장에 나타나는 원망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길을 떠나서 살길을 헤매었으나 물을 찾지 못했을 때에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마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 마라에서 물을 찾았으나 마시지 못했을 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출입기 15장 25절입니다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 출입기 15장 2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출입기 15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왁께 부러지셨더니 여왁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왁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을 맞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 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낫다는 한다고 했는데 부부의 선물 물질의 선물 질병의 선물 뭐 이런 선물들이 자녀의 선물 부부의 선물 이런 선물들이 그대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는 그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래 오히려 또 선물을 만났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 선물을 달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달게 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그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선물을 달게 하는 방법이 있다 나뭇가지를 던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내게 선물이 있다고 내게 기도할 것이오 기도하면 내가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내가 선물이 달게 되는 일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나뭇가지를 그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내 말을 듣고 던질 때에 그 선물이 달게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축복의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대로 했더니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교회 생활할 때 인생의 선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교 16장 사절입니다 신강려에서 이룡할 양식이 없어서 또 다시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때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네가 내 말을 들을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는 네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친 양식을 내리는 이 축복 여러분이 아무리 힘수고해서도 쌀 한 돌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이 아니어도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소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교 16장 사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룡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 뿐입니까? 출애교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강야를 지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매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원망을 다 들어주십니다 출애교 1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노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랩산 반수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노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원망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는 어떤 선물도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일용할 양식도 다 해결해 주시고 세상에 있을 때는 너무나 기쁘는데 교회에 오니까 답답해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까지 내가 허락해 주겠다 세상에서는 많이 받아도 받아도 만족이 안 돼서 자살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성전에서는 드리고 드리고 드리고도 만족이 넘치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선물을 달게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수호하고 묵은 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 호부의 선물 물질의 선물 질병의 선물 사업의 선물 신앙의 선물 이런 선물을 다 하나님을 어지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언약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키면 이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강야생활 할 때 원망을 해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딱 세우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이상은 레기 제사법을 다 가르치시고 27장 34절에 이상은 모든 걸 이렇게 가르친 것은 개명이다 딱 두 글자 개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명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가르치고 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걸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니 1년 2개월 1일 되는 날 다 모아서 이제는 너희들이 싸워야 할 사람들이다 이제는 징징대고 울지 말라 그럴 때는 내가 그냥 잊지 않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 가르치고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했습니다 그리고 2년 2월 1일에 개수해서 2년 2월 20일에 이제는 싸움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민수의 1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들 중에 불을 붓게 해서 지인 것들 사르는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민수의 11장 1절 시작 백성이 요아의 더러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요아께서 더러시고 진노하사 요아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지인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딱 은행하고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돌이 지나면 혼이 나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이제는 알만한 때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징징거리고 하면 혼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1년 2개월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아직 돌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애국의 백성들 그뿐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는 애국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 해서 원망하지요 우리도 지금 애국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지요 에이 교회 오니까 뭐 에이 막 스트레스 있어도 풀 데도 없고 하면서 남거래 하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 대가로 해주지 그러면서 원망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민수의 11장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아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원망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고기를 주었습니다 10편 10편 15절에 이 원망한 사람들 하나님이 고기를 주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어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감사함으로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돼 네가 원망하면서 했기 때문에 10편 1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요아께서 저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다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더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에 강간한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뿐입니까 민수의 13장 14장에서 열 정탄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징계하셨습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셨나 이 말입니다 민수의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열 정탄군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녀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 내의 아들 갈렉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명세하여 너희로 그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으로 개수함을 받은 자 이제는 알만한 신앙이 된 사람들 요수와 갈렙은 긍정적인 말을 했죠 그런데 20세 이하는 모르니까 놔둬라 그런데 20세 이상은 개수함을 받은 자 이제는 싸울 만한 직분이 된 사람들 싸울 만한 신앙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아직도 원망을 해 하면서 다 죽였습니다 민숙이 16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으로 인해 고라 1단과 유명한 족장 250인이 다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야 모세 니네들이 저주를 해서 저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할 때에 그렇게 원망할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숙이 16장 47절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항료를 가지고 해중에게로 달려간 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끝이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원망을 했더니 원망을 했더니 1만 4,700명이 열심히 총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까닭도 모르게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는 일은 없으십니까 저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원망이래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 어린 애가 그냥 짜증을 내고 하는 건 우리도 이쁘다고 엉덩이 두드러지고 봐줄만 해 그런데 다 큰 자녀가 1만 열면 원망이고 1만 열면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까닭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내게는 이리 힘든 일들이 생기는가 저는 가만히 하면서 야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은 이 죄 때문인가 길이 험하다고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을 때 민숙이 21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이리 와있지만 여러분이 살았다고 살았습니까 왜 나는 영이 죽었을까 이유도 모르게 죽은 영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생하는 영이 소생하는 복된 분에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출애국의 15장 17장에서 원망을 할 때는 마실 물이 써다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다 괴단이 또 답답하다 기뻄이 없다 만족이 없다 그리고 내 이 대직들을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네가 힘들지 어렵지 그래 강야 생활이 그냥 녹록지는 않다 그러나 이 강야 생활에서도 네가 나를 의지하면 이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고 또 선물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네가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더 기쁨이 넘친다 이걸 가르칠 때는 원망을 해도 그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출애국에서는 다 해결을 해 주는데 딱 싸우면 나갈 만자를 개수하고는 무조건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원망의 결과가 출애국에서 나타난 원망하고 민수에 나타난 원망의 다른 이유가 출애국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국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가르치시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피를 두고 이 피는 쟤를 정결케 하는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생명을 뜻하며 네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우리는 육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다 출애국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돼 여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돼 이는 여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국 시켜서 출애국 15장에 홍해를 걷는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선물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생기는 선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공식을 통해서 내게 나와서 첫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해서 험악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지켜서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드려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축복의 공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모든 선물이 달게 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네가 우선시하며 먼저 그날와 그 어를 구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영육한의 풍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답답하다 절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추래구에서는 원망하는 대로 들어주셨는데 왜 민수에서는 원망하는 대로 죽였는가 이제는 싸움에 나간만 알만한 나이가 된 사람들이 알만한 신앙이 된 사람들이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매라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심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심판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1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하께서 모세게 이러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 알면서 원망하는 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말씀을 지키냐는 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 멸시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심판을 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려의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않냐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시한 땅을 결탄고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앞으로도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다 이 말입니다 맹시한 땅을 결탄고 보지 못할 것이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원망 사건이 생기면 원망 뭐 좀 안 풀리면 원망 기분이 좀 나쁘면 원망 그만 심심하면 원망 세금도 내지 않는데 내 입을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예사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원망을 거쳐야겠습니다 까닭도 알지 못하게 내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행년아 이 원망함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망을 거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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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